총선과 함께 치러진 김포시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김포시의회 의석이 다시 여야 동수를 이루게 됐습니다. 이에 더해 김포시 가불선거구에서도 현역 민주당 의원들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김포시가 추진하던 서울 편입에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김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2년 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전체 의석을 절반씩 차지하며 출범했던 8대 김포시의회. 지난 9월부터는 민주당 소속 의원 1명이 줄어들면서 여당인 국민의힘으로 무게추가 기울었습니다. 이후 김포 골드라인 민간재위탁동의안과 김포서울통합특별법 찬성결의안을 비롯해 각종 안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회의장을 퇴장하는 등 반대 입장을 표명했지만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는 6월 정례회부터는 양상이 달라질 전망입니다. 22대 총선과 함께 치러진 김포시의원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희성 후보가 59.53%의 득표율로 당선된 겁니다. 의석수가 다시 7대 7로 균형을 맞추게 되면서 후반기에 들어서는 김포시의회는 여야 팽팽한 대립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김포시 집행부가 추진하던 서울 편입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앞서 김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서울 편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김병수 김포시장에게 5호선 연장 사업부터 신속히 추진하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더해 서울 편입보다 교통문제 해결이 우선이라고 밝힌 김주영 의원과 박상혁 의원이 각각 이번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상황. 김병수 김포시장이 지난 8일 총선 직후 행안부에 김포-서울 통합 관련 주민 투표를 본격 요청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서울 편입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는 있지만 서울 편입을 주장하던 국민의힘 후보들이 총선에서 낙선한 데 더해 김포시의 의석수가 다시 여야 동수를 이루게 되면서 김포시의 서울 편입 추진 동력도 약해질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